자 지금 현재 1740달러 수익 중인데요.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4%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일단 매도를 때렸다가 금방 제가 잘 챙겨냈어요. 그리고 매수로 방향 틀었고 좀 전에 수익난 부분을 실시간으로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만 따로 지금 편집보는 매매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 텐데요. 시간 참고를 하셔서 무편집 부분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하튼 이 상승추세 강하게 갈 때 몇 퍼센트 올랐으니 조정받겠지 라면서 밑으로 때리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위로 내지는 밑으로 한번 치고 갈 때는 끝도 없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펙플러스에서 지금 감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5% 상승하고 있고 미국 선물도 개장 본장은 개장하기 14분 전인데요. 양호하게 반등하고 있으니까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21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좀 전에 욕심부리지 않고 챙겼는데요. 전고점 돌파 했습니다만 더 치고 가면 일단 관망할 테고요. 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이평선 지지권으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진입하는 걸로 상승적으로 재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욕심 없습니다. 1740달러 곱하기 1400원 해보십시오. 욕심 없거든요. 일단 3년승. 새로 2022년도 매매를 거의 안했는데 1월 3일, 4일, 5일 정도 했고요. 그것도 다 풀었어요. 미미하나마. 그런데 새로 시작한 부분이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가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트 오일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5.7%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나올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상승으로 1,700달러 수익 냈다면 조정으로 좀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쪽에 배팅 하려는 시나리오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어설프게 한다면요. 오히려 낭패에 직면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식은 5.5%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올라갔다면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 이전에도 보면 조피를 왔다가 다시 반듯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죠. 그러니까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켜보도록 하죠. 주식은 확률게임입니다. 물론 어설프게 그죠? 들이대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5.6%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추세는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것을 애체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푹 빠지고 조금 반듯 푹 빠지고 조금 반듯 그러한 케이스가 많다. 참고로 하시면 돼요. sigh hon 매도 포지션 제대로 잡았어요 지금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지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딱 지지선 끄어놓은 데서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요. 여기까지 오는거죠? 두개 중에 절반은 끊었으니까 하나는 조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 왔을때는 적당히 상황 봐서 매수 포지션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미리 미리 시나리오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 주문이 되었습니다. 너무 세게 당겨요. 일단 챙깁니다. 그래도 전보다 수익입니다. 1836달러 어? 뭐야 이거? 여기 잘못 눌렀던 부분이 그쵸? 취소되어서 일단 매도 하나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런 행운이 있나?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잃지 않는 매매 물론 잃고 싶어서 아는 매매 없겠습니다만 이런 수익들 잘 케어하면서 가야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는 겁니다. 지금 조금 내줄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겁니다. 여기를 한번 더 치고 간다? 절반 끊었기 때문에 별 부담 없어요. 제가 오늘 손실 벌려면 현재 상황에서는요 거의 200포인트 올라가야 제가 손실을 봅니다. 그럼 확률이 되게 떨어지겠죠? 그냥 청산합니다. 이게 더 나아요. 1,900달러 전 목표 달성했습니다. 안해도 그 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창렬하네. 하하 그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소 주문이 흔들리니깐요. 그죠? 5분 봉에서도 그렇구요. 청기에 먹으면 다시 매도 때립니다. 왜 그래 샀다 팔았다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래오래 끌고 갈 상황이 아닙니다. 갈 때는 그렇게 가야되겠습니다만 메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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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월 script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20일 깨졌구요. 여기까지는 매도 포지션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요. 자 내려올 만큼 왔으니까 이제 매수 포인트 잡아갑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뭐야 사자마자 올라가네 일단...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챙깁니다. 2320달러 수익.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그죠? 요기 내려오면 또 먹는겁니다. 이거 조금 짧긴 한데... 내려오면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集 assist 우린 스으음 천사 창 ers구 Awesome 챙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달러 수익으로 마무리 한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 드리면서 좀 상당히 큰 변동성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